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건설하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성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이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는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으로 당장에 세워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결박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저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난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로 부자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당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이 사건에서부터 별로 멀지 않는 과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용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을 당하러 간다 능력을 당하러 간다 침뱉음을 당하려고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간다 말을 돌려서 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말씀하셔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겁니다 들으면 거북한 말 마음에 부대끼는 말 아무리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릴 때는 아멘 복 받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나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으면 거북한 말 마음에 부대끼는 말 그런 말들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말 나를 부대끼게 만들고 너무 힘겹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 오히려 나의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자신들 욕심 채워주고 자신들 그 기분 해결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군중들을 향해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문화비우의 말씀입니다 문화비우의 말씀 본문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신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나라 여기가 먼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문화를 맡기셨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비유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달란트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달란트비유가 비슷한 말씀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둘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고 장사하라고 명하셨고 마지막 날에 결산한다고 말씀하신 면에서 문화비유나 달란트비유는 비슷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비유는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는 사람마다 나눠준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비유에서는 주인이 열 문화를 가지고 열 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문화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못 받는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단란트는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 주었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은사 직분 능력 직업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 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다가 떠난 어느 일꾼은 두 달란트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든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남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바울도 한 문화 그리고 홍진욱 목사도 한 문화 암흑의 집사도 한 문화 암흑의 성도도 한 문화 나라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인가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받게 하신 은혜 사도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문화를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한 문화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마침내 예수님이 제림하신 것이고 예수님 앞에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먼저 처음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죠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열골 권세를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이만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까 첫 번째보다는 작지만 역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다릅니다 뭐가 없습니까 칭찬이 없어요 아까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이 칭찬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섯 고를 차지하기 하셨습니다 역시 그만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긴 자나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과 그만한 은사와 능력은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에서는 열 문화 남긴 사람과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도 다르고 상급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장사를 잘해서 문화를 더 남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문화 장사를 잘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자신의 인격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물론 그런 것들이 문화 장사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자기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로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것이 바로 문화 장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씩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이제까지 얼마나 자라났는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우리가 점점 더 만들어지고 모난 면이 다듬어지고 자라나지 못한 면이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가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얼마나 자라났는가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들을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그의 딸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표 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표 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더욱 이루기까지 주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란트로 말하면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달란트 장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장사도 잘하기 위해서 부더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렇게 일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로다 자기 내면에서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 장사도 중요하지만 내 문화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인격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나의 성품이 얼마나 다듬어졌는가 우리가 항상 돌아보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문화장사 잘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장사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보면 문화를 받았지만 장사를 전혀 못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다 잊고 살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인격도 전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받은 한 문화 그것만 가지고 문화 장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변명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니다 이것은 주인 대신 주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면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 인격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22절로 26절 우리 쭉 연결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문화 있던 것마저 빼앗겨서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요 다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아예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기 주님은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저 뭐라고 하지요? 저 원수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거북한 말 마음에 부대끼는 말 그런 말에는 귀를 닫고 살지는 않는가 여전히 내 욕심 내 주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한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문화장사를 잘하고 있는 건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천국에 가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직함 때문에 상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자라났는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이루다가 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문화장사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점점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말씀에 귀를 열고 모든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는 특별히 내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만들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이루어서 문화장사 자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